안융우의 패스. 세진영. 패스가 쉽게 들어왔는데요, 그런데. 순식간에 2작들이 남았고. 패스가 쉽게 들어와서요. 접었죠. 외부슛. 뚫어납니다. 이게 대구예요. 정승원의 듭점. 스코어 2대0. 정승원 선수 접고. 정말 잘 때렸네요. 와, 저거를. 가까운 쪽으로 때리면서. 바깥쪽으로 때리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정우재 왼쪽 편을 더 노렸어요. 옆으로 갔는데 이게 득점이 됩니다. 측면에서 정승원이 기가 막히게 올려졌고요. 헤더 마무리 확실하게 류제문이 지었습니다. 이러면 올 시즌 류제문 선수의 시즌 첫 번째 골입니다. 제가 아까 후방에서의 스트라이커 유제문이라는 얘기를 해드렸는데 지금 헤더도 스트라이커 못지않은 완벽한 연결까지 했고. 이렇게 짧은 패스가 계속 들어온단 말이에요. 정승원. 크로스마트 정승원. 이렇게 오늘 이 짧은 인사이드 패스들이 빠르게 정확하게 이루어졌던 대구였는데. 그 상황 속에서 슈팅 타이밍을 만들었던 대구. 이진영. 뺏기지 않았죠. 세리진영. 정승원. 세리진영 패스가 오늘 굉장히 좋습니다. 세징양. 세징양 두 명 달라붙었어요. 흔들리면서 사이 패스. 가운터스와 골대에 또 맞아. 세리진영. 왼쪽으로 맞았습니다. 근데 골대에 맞고 흘러내는 볼 너무 강하게 튕겨져 나왔기 때문에. 세리진영 선수가 정확한 리포트를 가져가기 어려웠으나. 아쉽긴 하죠. 골몬이 비어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오른쪽 공간 꺾어주죠. 세징양. 네. 휴대전. 자 뒤에서. 네. 코드워킹 낮게 연결했고요. 올라옵니다. 머리 맞지 않았어요. 뒤쪽 훌لف 안 RH였죠. 슈팅. 오 옆으로 살짝 벗어났습니다. 마음 놓고 한번 해봤는데. 좋아요. 잘 들었어요 정승원. 정승원. 살짝 또 맞았습니다. 뚝 떨어지는 슈팅을 시도했던 정승원. 골대 위로 살짝 벗어났습니다. 시즌 초반만 해도 선수단에 또 많은 변화가 있었고 정승원 선수 좋아요 잘 빠졌어요. 기가 막게 볼을 빼내서 빠르게 다시 올라오고 있습니다. 정승원 볼스톱 세징양의 연결. 세징양 돌아서는 동작. 정승원 선수 계약이 늦어져서 많은 대구 팬들이 애를 태웠는데. 헤드로 돌려놓습니다. 그리고 왼쪽으로 좌우에 찔러줍니다. 스피드가 아웃에서 김진야와 정승원. 정승원 이번에는 김진야가 밀어냅니다. 지금은 정승원 선수가 공간에 대한 토크를 정확하게 깔끔하게 잘 들어갔습니다. 올림픽 대표팀에서 함께 훈련하고 돌아온 정승원과 김진야의 스피드 맞대결. 벽처럼 정승원 선수 선택이. 9월 25일에. 12월 25일에. 각종 투표에 맞춰서 합격. 2위원 쫓아가겠습니다. 2위원. 자, 오른바위로. 그리고 6성 오른쪽. 많아나오지 못하네요. 대장 정승원이 지키고ria. 음랜을 가져갑니다. 주서주가 올림픽 때 그 팀에서도 경기를 훈련도 꾸준히 치러야 될 것 같아요.